그래도 괜찮네 역반이니까 자주 보고 그런데 나 유학 가 유학? 어디로? 캐나다 캐나다 그래도 연락 자주 해도 되지? 그럼 오늘도 난 안부를 묻죠 지친 하루를 홀로 걸어온 나에게 세상에게 빌려온 꿈은 하루만큼 달아만 가는데 일어나도 괜찮을까요? 내가 바란다면 내가 원한다면 꿈이 되나요? 별이 지지 않는 마음으로 살 수 있나요? 오랜 무릎들을 들여서 먼 길을 왔을 때 그런 나를 맞아 그대 말해주네요 나 찾아야맨 그건 나란 걸 내일의 내게 안부를 묻죠 다친 마음은 조금 아물고 있는지 세상에게 받아온 상처 하루만큼 늘어만 가는데 일어나도 괜찮을까요? 다시 기다려야 다시 다가가야 한 게 있나요? 피에 젖지 않는 마음으로 살 수 있나요? 오랜 무릎들을 들여서 먼 길을 왔을 때 그런 나를 맞아 그대 말해주네요 내가 지킨 꿈들이 날 지켜준다고 내가 놓지 않은 손들이 잡아준다고 날 자라게 한 계절 지나 그대를 만나요 외로웠던 시간에 인사를 건네요 외로웠던 시간에 인사를 건네요 날씨였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